자 사자성화 한자 다음은 이제 마이동풍 입니다 그래 마이동풍 우리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 말마 귀이 동욕동 바람풍 말귀의 동풍 그래 이제 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든 서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든 말은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마이동풍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동물 중에서 이제 짐승 중에서 말마도 있고 이제 소우도 있겠습니다 소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개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범호 호랑이도 있겠습니다 범호 그 다음에 이제 용 용도 있겠습니다 용용 그래 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리도 있겠습니다 이리랑 그래 이리랑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숭이도 있겠습니다 원숭이 역시 개사슬 록변을 쓰고 이렇게 원숭이원 원 원숭이원 이베스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이제 최초 인류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렇게까지 나왔다 합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한 개가 루시라는 게 있는데 그 강의 들은 거 보면은 루시는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굴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여자 인류이다 그런데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그래 여기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방의 원숭이 이런 뜻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원숭이원 원 원숭이원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거 우이 독경 우리 우이 독경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우 기이 그 다음에 일글독 글경 또는 경서경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짐승들한테도 알려주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수한테도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소는 아무리 뭐라 할까 알려줘도 이거 사람말 못 알아 듣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이 독경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쇠기의 경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읽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할 때 쓰는 말이 그래 우이 독경 그래 보통 이제 불교보면 부처님은 천인사라고 하겠습니다 천인사 하늘 천 사람인 그 다음에 이제 서성사 그래서 그래 하늘 사람 천상의 존재들이나 인간들의 서성이시지 그래 짐승들이나 이런 데는 그래 스승이라고 이렇게 칭해지지 않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 같은 짐승들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의 그게 이제 그문고를 이제 짐승들한테도 이제 뭐라 감화시키고 이제 소 앞에 탁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문고를 탁 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타도 소는 뭐라 그거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대할대 소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탄할탄이지만 튕길탄도 있고 또 이제 악기 같은 거는 연주하다는 뜻 치다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를 마주하여서 그문고금 그문고를 치다 그래 그문고를 연주해도 소는 전혀 뭐라 할까 그거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 대우탄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를 마주대하여 그문고를 탄다 그래도 아무 소유 없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이제 요게 이제 탄할탄이 있는데 앞에 요게 이제 심방균을 붙이면 이제 끌일탄 되겠습니다 끌일탄 그래 그래서 이제 논의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 합니다 그래 허물이 있으면 진할과 허물과 허물이 있으면 과적 그러면 말물 뭐 뭐 하지 말아라 물탄 끌일 하지 말아라 고치기를 그래 내가 지금 잘못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게 어려워 하지 말아라 그래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그래 바로바로 이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시오 그래 과적 물탄 게니라 흐물이 있으면 그래 고치기를 어려워 하지 말아라 끌일 하지 말아라 그래 끌일탄 물론 이제 요렇게 쓰면은 그래 사움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호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마이동풍하고 우이동풍 이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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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